이제 IEC 이외를 좀 비교를 했는데, 여기 이제 ACBMCCB죠. ACBMCCB, 그 다음에 마그네틱 컨택터, EOCR, 푸쉬버튼, 인버터 이런 부품들, 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전략 배전 판넬도 만들어지고 산업용 제어 판넬도 만들어져요. 60204-1, 이거를 이제 따르겠죠. 유럽에 이제 뭐 반도체, 반도체가 있나요? 유럽으로 저기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장비들이 수치될 때 이 표준을 따라서 나갑니다. 반면에 미국으로 나갈 때는 이 상위 버전은 AFP의 70, 79, 그거를 증명하기 위한 10-08A 스티커, 이거를 이제 적용을 받겠죠. 그리고 설치 표준은 가장 상위입니다. 상위. 처음에 지도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설치 표준 한번 보여드렸고, 제품 표준 한번 보여드렸고, 설치 표준입니다. 설치 표준이 가장 상위에서 이렇게 크게 크게 정의를 해요. 그리고 KEC, 한국 전기설비 규정이라는 일본식을 버리고 KEC로 넘어온 자체는 IC60364를 채택한 표준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응되는 게 이제 NEC가 되겠죠. 미국 설치 표준은 이제 NEC입니다. 그런데 우리 배터리 공장이 미국만 가는 건 아니에요. 멕시코, 캐나다도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NEC, CEC, 메시코, NEC, 이렇게 제품 표준을 설치 표준을 준수를 해야 되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품 표준을 맞추는데, 이거를 설치를 하게 되죠. 설치를 하게 되면, 관할 당국이라고 부르는 AACJ에 의해서 검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품은 제품대로 그 승인을, 제품에 대한 인증이 있겠지만, 이거를 어디에 설치하고, 무엇을 설치하고 하는 거를 각각을 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심지어 여기 있던 장비를 저쪽으로 이동을 하면,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일단 미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게 되고,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한국은 코샤입니다. 코샤, 한국산업안전보건자가 없었나요? 산업안전보건공단,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문제 생기면 이제 또 오겠죠, 단속하러. 여기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기계의 장비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컨트롤 판넬입니다. 컨트롤 판넬,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UL508A. 제어 판넬에 받아야 될 UL 규정은 UL508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어 판넬 외에 기계 장비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는 NFPA 79에 적용을 받아야 돼요. 그럼 전기가, 여기만 있고 여긴 전기가 없습니까? 여기도 전기가 있지만, 여기 전기가 다 공급을 해주겠죠. 그래서 판넬은 NFPA 70, 기계는 NFPA 79, 그 다음에 이 전체, 전기란 전기는 전체적으로는 가장 상위에서 NEC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NEC는 장비, 차단기, 테스트하고 이런 제품 속속들이 내려가지는 않아요. 상의의 법이니까. 그리고 이제 NRTL이라는 용어들이 나요. 혹시 NRTL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작게 들어보셨도 돼요. 작게.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없으신 분. 이거는 미국 수출한 프로젝트를 해야만이 들을 수 있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오샤, 오샤에 의해서 인정받게 돼요. NRTL, NRTL이 21개 정도 있는데 NRTL을 번역을 하면 그냥 국가적으로 인정된 시험기관이다. 국가공인 시험손가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대표적인 건 UL이 되겠죠. 그리고 발주처에서 UL-508A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반토체 장비든 배터리 제조 장비든 몇 년 전에 가전 많이 나왔죠. 세탁기부터 해가지고 트럼프 시절에 메시코에 있거나 아시아에 있는 공장들 미국으로 많이 막 나갔죠. 아, UL-508A를 요구를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UL에서 아무래도 시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어 판넬은 제어 판넬이고 그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은 관할 당국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움직이면 다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관할 지역 내에서 UL-508A를 또 선호하기도 합니다. 혹은 NEC, NFPA 70과 NFPA 79대로 준수했다라는 것을 그냥 증명하셔도 돼요. UL-508A 굳이 돈 들고 하는데 나는 규정대로 다 설계 다 하고 맞는 부품 다 썼다라고 해서 도면을 미리 제출하십니다. 미국 나가기 전에 관련된 설치될 그 주 지방정부에다가 도면을 설치하고 다큐먼트 딱 해서 이렇게 설계했고 다 잘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검토 후에 오케이, 설치 가능하다.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발주처에서 보험 관계가 있잖아요. 보험 관계. 보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강제 아닌데 강제가 지금 되는 거죠.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전기 장비 판넬 제어 판넬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 그 장비업체 생산 장비업체가 면허를 받으면 돼요. UL-508A에 대한 서티피케이션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라벨 홀더 라벨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쌓아나요. 하나에 25센터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쌓아놓고 내가 판넬을 만들어요. UL-508A에 맞게 스스로 설계를 하고 판넬을 만들어서 도면을 다 레코드합니다. 레코드를 해가지고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고 쌓아놓은 스티커로 내가 붙입니다. UL은 뭐를 하느냐. 분기마다 한 번씩 와서 검사를 하죠. 성장자도 다 바뀌었고 새로운 사람도 없고 문제없네. 도면도 보고 제품도 보고 이상이 없다. 분기마다 한 번씩 와서 그걸 하는 거죠. 아니면 이건 소량 생산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비를 여러 모델을 했을 경우.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 공장에서 모델이 총 100개인데 미국으로 나가는 장비는 딱 뭐 3개 모델이다. 공장 심사받고 피곤하게 할 거 없이 그 3개를 딱 들고 가서 검사 받는 거예요. 그 형식에다가 그 모델에다가 깔끔하죠. 이건 이제 소량을 대량 생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걸 밑에를 미리 설명을 드렸네요. 커스터마이징으로 해서 그때그때 하는 경우에는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엔지니어들이 그 설계를 검증을 받는 거예요. 소량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각각에 대해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인력 및 그들의 캐파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경우죠. 전에는 이게 또 있었어요.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 미국 발주처에서 국내 장비 발주를 줄 때 대화도 잘 안 통하고 이해도도 너무 떨어지고 안 되겠다. 그냥 시키는 대로 만들어서 도면 주고받아서 검토된 대로 만들어 와라. 유엘코리아가 그때는 그것도 잘 이해를 못했고 그 108에 대한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내면 현지에서 발주처인 현지에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필드 이벨루에이션입니다. 스티커가 틀려요. 필드 이벨루에이션은 이벨루에이션은 케이블 사이즈가 뭐가 안 맞아.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에 납품했다고 하면 엔지니어 투입해가지고 갈면 되죠. 미국 하면 되죠. 미국도 가면 되고 엔지니어 상주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법이 틀려요. 법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장비라고 해서 자기네가 납품했다고 자기네 엔지니어 보내가지고 연장 들고 들어가서 막 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신고하죠. 신고하면 경찰 와가지고 수갑 채워가지고 그냥 갑니다. 그거는 노조하고 또 관련이 있는데요. 전기공사업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엔지니어 파견했는데 미국 저기 면허 땄어요? 미국 기사 공사 이런 거 자격증 따가지고 가서 이랬습니까? 아니죠. 그냥 갔잖아요. 그냥 가서 연장 들고 가서 뭐 하는데 거기 공사를 맡은 공사업체 빼때리면 그쪽도 아마 북미 자동차 그 강상한 북미 자동차 노조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GM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거든요. 손대면 큰일 나죠. 그 공사업체가 자동차 자동차 노조에 우리나라로 치면 금속이 되겠네요. 자동차 노조에 포함되어 있는 회비를 내는 공사업체가 그 공장 프로젝트를 수출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무실 혹시 책상 갖다 놓고 이제 오죠. 이거 이거 케이블 바꿔주세요. 차단기가 뒤늦게 났기 때문에 뒤늦게 도착해서 설치해주세요. 업체별로 온단 말이에요. 의뢰사가.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200달러 오케이 300달러 딱딱 해서 내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자기장비라고 와가지고 연장자가 딱 이렇게 있죠. 그러면 손대죠. 바로 경찰 부르는 거죠. 바로 수업체 하고 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위험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뭔가를 수정하거나 장비 건드리는 거 특히 가압된 상태에서 판넬 앞에 얼쩡거리면 큰일 납니다. 한국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유엘에는 유엘 마크 아까는 취득하는 방법이었고요. 지금은 제품에 리스티드가 되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그 판넬 자체를 설계 변경 없이 그냥 기성품이에요. 기성품 딱 그냥 그 모델 변경 없는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유엘 리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낸 다음에 거기서 하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이거는 국내에 보면 거의 다 이걸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유엘 사이트 들어가면 LPC라고 그 모델에 그 모델의 시리얼 넘버까지 해서 각각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약간 소량인 경우 그래서 제한되게 제한된 생산이죠. 제한된 생산 대량으로 막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일부 생산한 거에 대해서 하고 유엘 사이트 들어가면 국내 업체들 거의 다 이걸로 다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에 붙는다는 얘기고 이거 보기가 좀 몇 개 더 추가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90여 개의 국내 업체가 UL-08A를 생산을 합니다. 한 군데를 찍어봤고요. 이렇게 보면 보시죠. LPC 형태로 돼 있어서 디게스 빠델인가 보네요. 배터리 제조하면서 이제 게스를 이제 빼내는 작업에 시리얼 넘버 이렇게 이렇게 그 번호까지 지정해서 대량상 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제공을 했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